We are Ghost Nights! Yeah! Okay. Ghost Nights Tour, 미래, 미래 라이브 앤, 맞아? Ghost Nights! First! 미래 라이브 투어, 인터넷 앤, 뉴욕! Done! Finish it! Yeah, ended! We nailed it! We nailed it! New York! New York, New York! Hattok! New York! 벌써 세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Wow! 벌써 세 번째 무대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오늘 또 나오니까 눈이 와가지고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근데 또 고스티들은 눈 오는 데 또 힘들게 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네요, 진짜. 맨날 밖에서 또 기다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이제 눈 오는 데. 갬동! 맞아요. 아니, 이게 세 번째 무대잖아요. 이게 하면 할수록 시간도 빨리 가고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제일 빨리 갔어요. 맞아요. 갑자기 눈 떠는데 서울 추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스포, 스포. 눈을 떴다고? 뭐가 스포? 눈 광고 준 거였거든요. 광고 팬들. 그랬나 봐요. 다 아는데요? 다 아시지 않아요. 네,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맞아요. 준영이 형 오늘 텐션이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가지고 놀라웠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Oh my god. 비는 매틴일이야 진짜. 머리에 부셔 부셔하네. 비자 하고 싶어요, 비자. 바삭 바삭.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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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딱 그리면. 바삭 바삭 바삭. 근데 벌써 이제 무대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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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은 더 춥잖아요. 보스턴은 더 춥잖아요. 보스턴은 더 춥잖아요. 비 와서 더 춥대요. 보스턴. 아니 이게 서부에서 계속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동물 와서 추워지니까 적용이 됐는데. 맞아요. 같은 나라라고? 맞아요. 서부 회의가 아니고 서부. 제가 태국 갈 때 4시간 반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야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 오는데 5시간 넘게 걸린다고 해서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아우. 진짜 끝에서 끝이더라고요, 지도원에. 그러니까. 맞아요. 태국은 한국이랑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러면. 그건 좀. 그거는. 같은 나라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가깝다. 같은 나라로는 아니고 그냥 같은 거리에서. 누구였어? 말 나온 김에 태국 공연하고 싶네요. 저도요. 한국에서도 공연해보고 싶어요. 그건 당연하죠. 태국 가면 프린스 형이 이제 저희 방 집에서 집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하기로 했어요. 같이 그때 홈파티 할 거예요. 우리 공수당이 서울를 사면서. 삼겹살 고음워크를 했잖아요. 좋습니다. 기대가 됐네요. 이게 콘서트 하면서 모든 텐션을 다 써버리니까. 맞아요. 약간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움직이기 아픈나봐요. 지금 취한 느낌인데. 샤워도 못하고 잘 것 같아요. 안 돼, 샤워도 해야 돼요. 샤워도 해야 돼요. 샤워도 해야 돼요. 저희 즐거웠어요! 너무 많이! 오늘 함성도를 되게 컸어요. 맞아요. 레드 라이트!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반응을 너무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잘해주셔서 맞습니다. 황달아서 제가 또 이렇게 펜션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런크도 다양하게 있고 맞아요 힘들다가도 이게 또 힘이 막 나 맞아 맞아 중간에 I wanna be your dog 해주신 분 있는데 그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보는데 기억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함성들 질러주셔서 되게 큰 힘이 됐고 일단 보스턴 공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낮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또 이제 보스턴의 무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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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식구 쇼보려고 합니다 밥도 먹고 그렇게 많이들 촬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신 고스티디 너무 감사하고 모나도 계속 응원해주시는 고스티디가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맞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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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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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lette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